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침부터 참 그랬어 생각해도 참 못됐어 괜히 짜증만 부렸어 그렇게 후회할 거면서 아 아침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아침은 내일도 오는데 후회하지 않기로 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또 누구와 만나고서 오늘 하루를 보냈어 마음이 그리 쉽지 않지 아 아침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아침은 내일도 오는데 후회하지 않기로 해 아 아침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아침은 내일도 오는데 후회하지 않기로 해 또 내일은 어떨 건지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딘가 향해 가고 또 어딘가 향해 가고 아멘